누구? 내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온 건가? 정말 끈질기군요 아무리 찾아와도 에레브의 보물은 내주지 않을 거예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은데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과 회담을 갖기로 했어요 이곳 에레브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우울한 표정만 지으면 빨리 늙는다 당신은 웃는 얼굴이 제일 잘 어울려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 자, 여기 선물이야 아까는 네 입장을 생각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네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동쪽 성소에 가보기로 한 건 우리 둘이 같이 한 생각이었잖아 만약 잘못이라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무슨 소리야? 네 잘못이 아니야, 카일 그렇다면 네 잘못도 아니야, 티옥 카일 처음부터 네 잘못은 없다고 말해주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 꽃 보고 기분 풀어 넌 예쁜 것들을 좋아하잖아 네